자, 여러분 17강에 이어서 이제 18강 다음 접속사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17강에서 우리가 본 게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때 본 게 등이랑 그리고 상관이랑 그리고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를 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18강에서 뭘 볼 거냐? 18강에서는 형용사절을 볼 겁니다. 형용사절.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형용사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절이라는 건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명사는 수식해야 돼요. 아셨죠? 명사 수식하면서 어떻게 돼요?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형용사절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 가끔씩 보면은 학생분들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너무 쉬워요. 관계부사.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이것도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해결하고 가실 수 있고요.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자, 우리 간략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싹 지우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만 보고 들어갈게요. 자, 안 그러면은 자,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관계대명사는요. 간단하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아셨죠? 어떤 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처음에, 잘 보세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준다는 얘기죠. 관계시켜준다는 얘기고요. 대명사는, 네, 바로 여러분 대명사 문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보세요. 여기 애들에, 잘 보세요.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선행사. 선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절. 자, 어때요 여러분?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 이 선행사는 어때요 여러분? 네, 명사이고요. 명사이고요. 이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네, 바로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아요. 형용사절의 수식을. 네, 이해 가셨어요? 네,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때, 자, 보세요. 여기에는, 자,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바로요.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여기 어때요? 바로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옵니다. 즉,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이거를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거 뒤에 주어, 동사는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없다? 아, 이게 타동사죠? 자, 타동사일 때 목적어가 없구나. 그죠? 그럼 뭐라고 부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딱 보시면요. 관계대명사 뒤쪽으로 어때요, 여러분? 주격관계대명사와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어때요, 여러분? 불완전 문장입니다. 불완전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불완전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좀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뒤에 갑자기 관계대명사 뒤쪽으로 명사가 바로 옵니다. 명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요. 그 뒤에 여러가지 수식어나 또는 말들이 붙어서, 뒤에 어떻게 돼요? 이 관계대명사와 명사 사이에, 뭐뭐의 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소유격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아셨죠? 하지만 이 D는 어떻다? 이 D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네, 좀 이따 공부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요, 잘 보세요. 즉,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다른 문장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뒤로도 문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앞과 뒤를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그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없고요, 여기에 목적어가 없죠? 그 말 뜻은 뭐다? 아, 이 관계대명사가 대신에 이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구나. 즉,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이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 목적어, 보어를 대신해주죠? 그러니까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 뒤쪽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생길 수가 없어. 왜? 관계대명사가 필수적인 요건을 대신해주니까. 하지만 어때? 여러분, 뒤에 명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따라오고, 그 문장들이 완벽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는 어때? 네,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셨죠? 자, 그러면 관계부사는 좀 이따가 수업하면서 더 심하기라 하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보죠. 자, cars. 여러분, 차는 차인데 어떤 차예요? 차는 차인데 어떤 차야? are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예요.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을. 자, 차들은 뭐 어때요, 여러분? 가지고 있대요. good quality, 좋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는 차인데 어떤 차예요? 아하,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되겠네요. 지금 선행사가 어때요, 여러분? 선행사가 사물이죠, 사물.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뒤에, 뭐가 없어요? 이 뒤에, 아, 주어가 없구나. 주격이에요, 여러분. 아, 관계대명사 중에 주격이고 사물을 꾸며줄 수 있는 건 뭐일까? 그죠? 지금 주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자, 안 그럼 뭘까? 바로 이거는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는 that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위치나 that, 간단하게 잡을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주어가 어디 있어요? 네, 주어가 the tourist죠? 관광객들이에요. 근데 동사 어디 있습니까? war예요, 여러분. 네, 지금 관광객들이 were very upset. 아주 화가 났었다는 뜻이죠. 근데 관광객은 관광객인데, 관광객은 관광객인데 어떤 관광객들이에요, 여러분? couldn't live on time. couldn't live on time. on time은 정치죠. 정치에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정치에 못 떠났죠. 정치에 떠나지 못한 관광객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요, 여러분? 바로 who가 들어가겠네요. 또는 that이 들어갈 수 있어요. the tourist who, 또는 that couldn't live on time, were very upset. 정치에 떠나지 못한 관광객들은 아주 화가 났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3번 가보시죠. there are a lot of sounds, 뭐예요? there are a lot of sounds are made by our body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a lot of sounds 주어네요. 동사 여기 있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끝났어요. 그런데 사운드를 설명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made by our, made by our body. 우리 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밤새 얘기했죠? 소린 소린다 어떤 소리예요? 우리 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 뭐 여러분, 여기에 위치나 that이 들어가겠죠? that, 왜? 선행사가 4, 물이니까. 이건 무슨 격? 네, 주격.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주격입니다. 아셨죠? 자, 계속하실게요. 자, the boy, dad is an English teacher, can't speak English at all. 자, 여러분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the boy예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can't speak. 동사 여기 있습니다. English는요, 목적화 되겠네요. 자, ROL은요? 네, 여기 앞에서 can't가 있죠? 그래서 not at all 해서요. 전혀 뭐 하지 않다예요. 아셨습니까? 자, 보세요. the boy, the boy can't speak English at all. 그 소년은 어떻대요? 영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자, dad is an English teacher. 자, 주어, 아빠가요. 뭐래요? 영어 선생님이래요. 그죠? 어, 목적화 아니죠? 자, 아빠가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래요.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자, 그런데 소년을 수직해주는 형용사 맞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뒤에 문장이 완전하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후주가 나와야죠. 맞아요, 여러분? The boy who's daddy is an English teacher. 여러분, 소년은 소년인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소년의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인 소년이에요. 아셨죠? 자, 어떻게 그니까 소유격 후주가 들어갔다. 후주의 특징이 바로 나왔죠? 후주 플러스 명사 그리고 동사 나오고 뒤에 주륵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였다? 완전 문장이었던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쉽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이요. I know blank is best for you. 자, 그럼 딱 보니까요.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What is best? 뭐 뭐? Blank is best for you. 이때 어때요, 여러분?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타동사죠? 타동사이니까 뭐다? 여러분? 아하! 자, what을 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왜냐면요. what은요. what은 명사절로도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가끔 어떤 때는 형용사절이기도 해요. 왜 형용사절이냐? 왜 형용사절로 되냐면요. 얘네들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분 얘는 그냥 차라리 명사절로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최고인지 너를 위해서 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 최고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I know what is best for you. 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 최고인지 알아가시고요. 자, 6번 보실까요? 자, nobody knows the exact time blanks Japan will sink under the water.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 그 땅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하죠? 제가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냐면 땅이 꺼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먼 미래에는 이제 그 땅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죠? 자, 보실게요.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the exact time 정확한 시간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아, 이거 시간이네? 어? 지금 선행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선행사가 시간 또 그 외의 거 지금 설명할게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일 때 아셨죠? 즉 선행사가 선행사가 장소,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뭘 쓸까요? 여러분 관계, 부, 사를 쓰는 겁니다. 관계, 부, 사 아셨죠? 관계, 부, 사 그 관계, 부, 사는요 관계, 부, 사는요 자,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선행사가 이런 애들일 때 관계, 부, 사 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 부, 사는 어때요? 여러분 관계, 부, 사는 관계, 부, 사는요 일단 관계가 뭐였어요? 접속사였죠? 접속사 플러스 부, 사예요. 여러분 접속사 플러스 부, 사 부, 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네, 문장에 영향을 끼치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이 관계, 부, 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시간을 때 언제 쓴다? when 장소일 때 뭘 쓴다? where 방법일 때 뭐? how 이유일 때는 why를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쉽게 풀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거 배운 걸 지금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완전한 문장 부, 사니까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자, 싹 지울게요. 자, 아무도 알지 못한데요. 정확한 시간을요. 지금 시간이죠. 자,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자, 일본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수중으로요. 완벽한 문장이죠. 앞에 시간을 나타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뭡니까, 여러분? 관계부사 when을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보실까요? 자, 앞에 this is a restaurant 뭐요, 여러분? 장소죠. 성인사가 장소예요. 식당이란 장소고요. 자, 뒤에 보니까 어때요? 나는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나의 부인을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나는 내 부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restaurant 어때요? 그 식당에서요. 그죠? 그 식당에서 어때요, 여러분? 앞에 장소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맞나요, 여러분? 그럼 뭐요, 여러분? 여기 바로 장소를 해주는 where가 맞겠죠. 자, 다음 가칠게요. 자, the way는 뭐예요, 여러분? the way 네,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입니다.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그런데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뭐랑 같이 쓰였죠? 네, 관계부서 how가 쓰였어요. 그런데 자, the way랑 the way는요 the way와 how는요 the way와 how는 절대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the way how the way how the way how라는 말은 없어요. 차라리 쓰려면 the way는 the way만 쓰시고요. 차라리 쓰려면은 how 그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쓰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돼요? the way니까 자, 방법이죠. 여기에 how가 되겠네요. 다음, 뒷문장 당연히 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자, the way 자, 이거 생략자 다 치고요. how 어떻게 they built pyramids 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is not known to anybody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석이 되네요. 아셨죠? 자, 다음 가보시죠. 앞에는 뭐, the reason, 이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볼까요? 그들은요. 그들은 부사고요. 갑자기 they suddenly disappeared 동사가 왔어요. 그죠? 자, 어때요 여러분?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음, 선행사고요. 뒷문장 어때요? 그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why라고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또 조금만 더 심화해보죠. 자, 조금만 더 심화해볼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은 고쳐쓰시오. 자, 이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1번에 지금 여기 that이 있죠? 대답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입니다. that은요, 주의하세요. that은 콤마 뒤에 못 써요. 콤마 뒤에 못 써요. 또는요, 얘는 전치사 뒤에 절대 못 써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봅시다. an armchair is a piece of furniture 뭐예요 여러분? 자, 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자죠. 그죠? 그 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의자는요. piece of furniture 가구 중에 하나래요. 그죠? on death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하자? on death을 쥐고 뭘 쓰자. 다른 말 on which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furniture로 꾸며주는 거죠. 자, an armchair is a piece of furniture on which you can rest your arms. 음, 자, 보실게요. on which you can rest your arms. 뭐 여러분? on which on death은 절대 안 된다 그랬고요. on which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death는 안 됐다. 그런데 on which는 됐었다. 그 뒷문장을 보세요. you can rest your arms. 너는 주어 can rest 동사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올려놓을 수 있다. 뭘 올려놓을 수 있다? 너의 팔을 올려놓을 수 있다. 아하 어떻게 여러분? on which는 뭐요 여러분? 뒤에 아, 완전한 문장이 왔네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요. 관계 부사와 같고요. 얘네들은 둘 다 뒤에 뭘 단다? 완전한 문장을 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2번 보실게요. that's the man 저 남자입니다. 남자는 남자다. 어떤 남자? who's car was stolen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car was stolen car was stolen 차가 도둑 맞았다. 어떻게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 문장 완전 문장이고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who's that's the man whose car was stolen 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I am aware of the rules 라고 되어 있나요? 자, I am aware of be aware of 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뭇을 인식하고 있다예요. 뭐뭇을 인식하고 있다. 자, 뭐뭇을 인식하고 있다인데 어떻게 여러분? 뭐뭇을 인식하고 있다. I am aware of the rules 자, 내가 그 규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이에요? 내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잖아. 그런데 what은 어땠어요 여러분? what은 what은 형용사절로 보면 어떻게 된다? 선행사 포함이 이랬어요. 선행사 포함 그러면 이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선행사가 있죠? what은 절대 쓰지 말란 얘기야. 아셨죠? 대신에 뭘 써? 쓸 수 있는 that 또는 위치를 써주시면 되겠죠. 아셨어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자, 컴마, 컴마 있고요. 이 컴마, 컴마가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데 제임스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인데 어떻게 위치는요? 사람을요? 수식을 못해줍니다. 어떻게? 후라고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끝나요. 아셨죠? 5번 A museum is a place. museum은 뭐래요? 장소래요. 근데 what? 어, what 또 나왔다. what 또 나왔다. what은 뭐예요? 선행사 못 쓴다고. 그죠? 선행사가 장소죠. 그럼 선행사를 못 쓰는 what은 일단 지우세요. 근데 이 뒤를 보세요.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해석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물건들을요. 어, 완전한 문장이네. 완전 문장. 앞쪽이 장소고 뒤에가 완전 문장이다. 뭘 쓰자? where? 관계부사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there are several people who disagrees on that matter. 여러분, 이거 관계대명사 맞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주격이죠. 왜요? 뒤에 뭐가 없다? 오케이.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동사는, 이 동사는 도대체 누구한테 수일치를 해줄까요? 바로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줘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준다는 거. 선행사가 어때요? 복수죠? 그냥 어떻게 하자? disagrees. s 붙으면 안 되죠. 어떻게? disagree가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아,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는 어디에다가 선행사에 해주는구나 알아주세요. 선행사, 선행사의 수일치는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가보시죠. 자, 써보며, 배워보며입니다. 자, 내가 잠을 잔 침대는 불편했어요. 내가 잠을 잔 침대는 불편했어요. 이렇게 하네요. 더, 배드입니다. 더, 배드. 침대죠? 자, 두 침대는 침대인데 어떤 침대예요? 내가 잔 침대죠. I slept 더, 배드는 배드인데 어떤 배드? 내가 잔 배드예요. 자, I slept was uncomfortable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침대는 침대인데 장소가 되네요. 장소. 장소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잔 침대죠. 앙금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뭘까? 자, 장소고요. I slept 나는 잠을 잤다는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하, 여기에 간단하게 where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라 그랬어요? 관계 부사라 그랬죠?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따르게 한번 써볼게요. I slept 난 잠을 잤습니다. on the bed죠. 그죠? 그런데 이 bed은 어때요? the bed the bed 여기 어때요, 여러분? 침대가 있고요. 여기 the bed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잤던 침대죠. 그죠? 아,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문장 이것과 이걸 합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 위치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on을 앞쪽으로 빼주시면 어떻게 돼? on 위치가 되겠죠? 네, 바로 the bed on which I slept was uncomfortable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원래 선행사를 뒤로 빼봤을 때 어떤 전치사를 쓰고 있니? the bed on which I slept was uncomfortable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이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온다? 완전 문장이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가보실게요. 청주 is 청주는 전국적으로 교육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어, 말이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교육이란 거 넣어놨고요. Around the nation 전국적으로 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안 그러면 청주는 도시인데요. 잘 보세요. 청주 청주 is a city 청주 is a city 뭐요, 여러분? education is 뭐요, 여러분? education is very famous around the nation 입니다. 자, 보태요, 여러분? 청주가 어때요, 여러분? 청주가 도시예요. 도시인데 자, 뒤에 보시죠. 앞에 선행사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장소 뭐요, 여러분? education is very famous around the world 교육이 아주 유명하대요, 전국적으로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따라와요. 뭐요, 여러분? 당연히 후주 됐죠. 청주 is a city whose education is very famous around the world 가 될 겁니다. 아셨어요? 자, 청주 is a city whose education is very famous around the nation 이렇게 들으시고요. 3번 내가 그것을 못할 이유는 없어. 자, 이유는 없다. 뭐요, 여러분? there is no reason 이에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why you can't do it? 뭐요, 여러분? 간단하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유가 없어요. why 접속사고요. you can't do it. 너는 할 수 없다는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너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할 이유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형용사절을 끝냈는데 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요. 다음 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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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